10년 뒤 우리 서로 각자 어떤 모습일지 5천 우리 힘들게 하고 무시했던 것들한테 보란듯이 복수하자 꿈이 소박하네 내가 앞으로 뭘 해야 될지는 확실히 알겠다 널 강호그룹 강인하 회장으로 만드는 거 이럴니 내가 안 돼요 걔네 아버지가 걔네 엄마 죽었대 넌 우리하고 다른 냄새가 나 나 강호의 현재뿐 아니라 미래도 갖고 싶어 내가 완벽하게 만들 거니까 핵심만 말할 때 드디어 우리의 계획이 시작됐어 너냐 내가 우리 아들 얼마나 보고 싶은데 도망가 그냥 좀 빨리 꺼져 오늘도 방해같이 못 나오겠구만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를 수 없는 사생활생활 그 내가 볼 땐 별거 아니야 나한텐 그것보다 더 센 게 나랑 다르게 살기를 원했던 거 아니야? 전해를 강호의 주인으로 만들어줘요 핵폭탄 난 강인하 널 믿어 이제 시작이야 제가 회장님을 구해드리면 절 정식으로 인정해 주십시오 강중모 회장님의 아들 강인하로 뭐가 됐든 한다고 한 건 꼭 갈 거예요 목표를 잃으려면 그 정도 노력은 해야지 모든 시선이 오직 너 한 사람을 바라볼 거야 너 완벽하게 성공해낼 거니 그게 뭔데 간절함 와우